2010년에 1등 곡을 마치시면 되는데. 1등, 1등. 2010년이에요, 10년. 오케이. 2010년. 2등은 아이오와 스롱의 잔소리입니다. 아, 잔소리. 1등부터 여기까지 너의 잔소리. 1등까지 나 놀란 소리. 정지효. 야! 너 아는 척하지 마 있어. 알 수가 없는 이야기. 가서 다 틀렸어. 최신곡이네. 쟤한테 신곡이야. 최신곡이네. 쟤한테 신곡이야, 쟤한테 신곡. 이제 막 말씀하시면 정답 외치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좋아. 10년이요? 해볼까? 정답! 루니. 2PM 선배님들의 하트 비트. 아니야. 이즈러고 마무리. 정답! 정답! TRI 뽑힌 뽑힌. 왔다, 맞다, 맞다, 맞다. 정답. 원더걸스의 텔미. 아, 이건 2008년이라니까. 정답! 브라운 아이더걸스의 아브라 카타브라. 힌트를 드리면 걸그룹이고 4인조입니다. 정답! 정답! 포미닛의 포미닛. 포미닛! 포미닛의 핫이슈. 아니야, 포미닛 아니에요. 맞는데. 포미닛 아니고. 자, 한번 힌트 더 드리면 지금 이 걸그룹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지금 이 걸그룹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아직 안 나왔어요? 4명인데? 4인조인데 1위를 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 아니, 그거 그때 또 누가 했었지? 아니, 그냥 1등복이라고요? 야, 주어. 정답!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형, 그게 그 전이에요 형님. 아니, 안 봐. 짠짠짠. 그거 아니야? 뭐야, 아니야? 이러다가 반이 걸스 선배님까지 가겠네. 뒤로 이렇게. 들으시면 이거 인정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분명히 러닝맨도 나왔을 텐데. 그래. 러닝맨은 나왔을 텐데. 뭐야? 미스 A. 미스 A. 어? 아! 그거요, 그거요. 미스 A. 배드골, 국골. 배드골. 배드골. 1대 1점 비. 1, 2, 3, 3. 국골, 배드골. 국골, 배드골. 정답. 정답. 아니, 저. 미스 A의 배드골, 국골. 배드골, 국골. 배드골, 국골. 개! 야, 우리가 했잖아. 저, 저 이거. 국골, 배드골. 저 이거 했는데. 국골, 배드골이라고. 국골, 배드골. 아! 그냥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겉으렁, 끝. 겉으렁, 끝. 겉으렁, 끝. 겉으렁, 끝. 같이 춤추면 안 되나? 안 돼요, 우리.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호와 피. 잘 본네. You don't know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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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hut up, boy. So, shut up, boy. 앞에서 남마디를 못 하더니 뒤에서 내 얘기를 한 적게 해. 편해. 좋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싫어. 헬로우, 헬로우, 헬로우. 너 나 몰라. 너 나 몰라. 너 나 몰라. 왜 안 불러요? 우리 수지야, 수지. 아니, 왜 이거 안 불러요? 몰라. 나 몰라, 이 노래.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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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열창했니? 또한 해당 노래를 불러 90점 이상을 받으면 추가 1점을 드릴게요. 너무 잘했어. 와우! 와우! 다행이야, 다행이야. 나갔어, 나갔어. 야, 홍진영이다. 홍진영이다, 홍진영. 아, 야, 홍진영. 89점이야. 야, 근데 역시 진영이가 잘한다. 잘한다. 됐다, 잘했어. 자, 우리 갑시다, 이제. 아, 근데 이거 아깝네. 미스 A가 우리가 알았는데. 아, 이거 열풍이었다니까. 저는 이때 당시 저 군대에 있어가지고. 네 노래 나오면 그 완전 댄스. 백걸! 굿걸! 완전 짱짱 나와요. 군대에서 난리 나요. 오늘 옷도 국방색이고요. 아, 그러네요. 오늘, 오늘 뭐 하려네.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뭐 잘 지내고 있었어요. 뭐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 그럼 어떤 걸 원해? 어떤 걸 원해야 했는데. 선배님 지금 표정을 봐요, 선배님. 선배님 지금. 아, 뭐야, 뭐야. 야! 우리 가만 있어, 그냥. 아니, 물어봤자. 선배님,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가만 있으라고 좀. 후배들. 토크를 청소해서 해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짐 할 필요까지는 없고. 야, 그런 건 싫어한단 말이야, 우리 선배님이. 아니, 저기. 자유롭게 서서. 지 후배. 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저기 후배들이 있으니까. 아, 자세히 좀 똑바로 좀 풀어주세요. 야, 좀 파이팅합시다. 야, 말할 때 좀. 파이팅해요. 적당히. 아니, 알겠어요. 물어봐도 되는데. 하나, 둘, 셋. 파이팅! 보기 좋다, 보기 좋아. 선배님 좋다. 이게 약간 선후배의 따뜻함이 느껴지네, 오늘. 자, 이번에 개그맨팀 연장 보내주세요. 자, 우리 85년 가자. 예? 85년. 저 86년생이에요. 85년. 어? 85년은 확실히 뭘 알아요? 아, 확실히 압니다. 85년. 근데 왜냐면 이렇게 노산 선배님이. 아, 근데 사인 문화가 또 있어서 몰라요. 저희들은. 네. 2000년 갈게요. 야, 왜 네 마음대로 하냐? 저기요. 예, 85년. 아니, 저기요. 예, 85년. 아, 선배님 말 좀 똑바로 하세요. 아, 진짜. 아, 너무 자주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독재자야? 아니, 독재자가. 아니, 독재자가 아니라 85년. 아니, 85년. 아니, 85년. 아니, 85년. 아니, 85년. 아니, 85년을 내가 의견을 했잖아.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맞힐 수 있는 걸 해야지. 아니, 그러면은 도어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를 하자고 해야지. 그냥 2000년도라고 하면 어떡해. 2000년 노래가 제일 좋잖아. 그러니까요. 2000년 노래가 제일 좋잖아. 그러니까요. 2000년 노래가 제일 좋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얌생이가. 얌생이가. 야, 얌생이가 떠오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천 년, 2천 년. 아, 보기 좋다. 2천 년, 2천 년. 2천 년, 2천 년. 2천 년.